소장님! 안창현 씨 시신 인도에 가신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누군데? 인척은 아닌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랍니다. 그거 다 쓰시고요. 아래쪽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거기다가 사인하시면 돼요. 에이 새끼 뭐 엽택만 맞고 지랄이야 에이씨. 건전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욕은 처하고 지랄이세요 지랄이. 뭐야 이씨. 강동선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나오셨나? 철수도 아니고 영수도 아니고. 황수? 아니 광역수사대에서 망한 건달을 뭐 무슨 볼일이 있다고 찾아오셨을까? 이 사람 알죠? 예. 노숙자 시설에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만난 걸로 아는데요.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어서 찾아간 거예요. 신체 포기각서라도 받으려고? 아이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3, 4배. 조직망하고 대포사업 한 거 아니야? 무용고자 노숙자 상대로 명의 헐값을 사드리고 말이야. 그러다 빈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확 죽여버리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 명의 조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도용한 거 있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경고망동하지 마라. 오빠. 다잇샷. 쳐. 잘 쳐. 알죠 두 분 다. 아급성 연합성 척수변성증 환자입니다. 매우 드문 환자인데 우연치 않게 제가 두 분 다 진료를 맡았죠. 진성욱 씨 같은 경우에는 세치가 좀 상당히 많던데 이거 관련 증상 맞죠? 네. 드문 케이스지만 다량이 세치가 나거나 백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창현 씨는 위절제 수술 때문이었는데 진성욱 씨는 원인이 뭐였어요? 진성욱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연양식조가 심했고 그때부터 악성 빈혈이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 두 분 다 치료 시기를 놓쳐 병세가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두 분 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요. 진성욱 씨만요. 안창현 씨는 생활부 때문에 좀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 친한가요? 네. 같은 질병이라는 동질감 때문인지 형 동생 사이로 지냈죠. 어. 돌아가신 안창현 씨가 진성욱 씨를 좀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게요? 네. 제발 나도 끼워줘.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안 된다니까. 나 좀 살려주라. 제발. 그건 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다. 이게 뭔 말이래요? 글쎄요. 그것까진 구체적으론 저도. 인연기 때문이 아니고 태아로 지냈다. 그为什么에도 이런 과정을 받는 게 아니더라구요? 감사합니다.